안녕하세요. 황선호 연구원입니다. 현재 보이시는 게 저희가 개발한 케인과 캡스 알고리즘입니다. 현재 케인과 캡스 모두 CDM 기반의 CDSS 플랫폼으로 의료진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임상의료결정지원 시스템입니다. 각 병원에서 알고리즘을 지원받아서 현재 케인의 13종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이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환자의 예후라던가 각종 질병의 예측을 돕고 있습니다. 케인과 캡스는 이제 둘 모두 의료품질의 개선과 그리고 지역별 의료기관별 진료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.